너네들 샐러드 좋아하지? 짧게 얘기할게. 1942년쯤에 막내면 네가 무릎 챙겨서 누가 널 챙기? 죽이는구만? 이거 그냥 아주. 야, 우리 단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일 얘기해야지. 우리 작업해야지. 저희 이번 월 몇 번 맞습니다. 아 그런 건 필요 없어. 왠지 알아? 내가 세 번째 비트를 준비해야겠다. 이빨, 3번 못 했었어? 다음 모일 때까지 PPT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나는 저기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니까 가게 해산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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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름 좀 바꾸려고. 왜 바꿔? 사람이 이름을 바꿨을 때 바꾼 이름으로 계속 불러줘야지 사주가 풀린대. 알겠어, 에이블. 어? 물개? 네, 대표님. 노 팀장입니다. 준비 잘 하고 있어. 아, 당연하죠. 저희 지금 모두 열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내가 머라이어 캐리랑 데이트가 있어. 아, 진짜요? 머라이어 캐리 예수는 아니었는데? 데이트가 있어. 내가 미팅 못 가니까 너희끼리 잘 결정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래, 파이팅. 네, 일 보고 계십시오. 야, 시바! 너희 그거 하고 있나? PPT? 무슨 PPT? PPT 그 노래 만든다고 PPT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너 팀장님은 만들었어요? 나는 당연히 안 만들었지? 나는 지금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나도 안 만들었어. 혹시 한 명도 안 만들었나? 이거 뭐 아직. 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죠. 네. 우리 빨리 PPT 해봅시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근데 이런 거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이게? 1번 비트 어쩌고 어쩌고 쓰면 되겠다. 2번 비트 어쩌고 어쩌고. 오케이, 오케이. 뭐에 대한 PPT를 만드는 건데? 모르겠어. 한, 한영 키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색깔 바꾸는 것도 할 줄. 주제가 뭐였지? 신곡 비트에 대한 컨셉이죠. 아,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의식의 희린대로 작성했습니다. 어, 그림 어떻게 해놨어? 아,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장인. 네.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이거 좋다. 팀장님? 어, 그래. 겠나? 컴폼 좀. 그래, 컴폼 보고자. 아, 그래. 웬일로 정팀, 정사원 이렇게. 씻. 아, 이거 한번 좀 보세요, 그냥. 그래, 한번. 야, 혹시 자네. 미대 나왔나? 이거? 뮤직비디오. 나요? 나요? 오, 좋네. 왜 이렇게 마무리인데? 아주 잘했네, 아주 잘했네. 이 장면 봐볼까? 다인턴은 정신이 되게 없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이 되고 있구먼. 좋아, 좋아. 다인턴 아주 좋아. 이 사람보단 좋아. 쉽지 않던데요. 좀 봐보자. 봐봐. 저는 1번 비트로 솔로고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만들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 그래. 아니, 저 솔로고 같이 만들지. 만들.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칠리로미 사진을 검색해? 시발새끼가. 헛짓 하지 마라. 팀장님일까? 모르겠다. 디자이너가 제안해주는.. 뭐야, 의견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왜 그렇게 됐지? 어? 되게 제안 좋게 받았어, 지금. 내 건 왜 그렇게 안 돼? 윈도우가 그래? 아, 역시. 좋다!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굿동 굿동! 그래서 이제 PPT 다들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난 아주 기대감이 진짜 높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최고. 최고의 퀄리티. 예술가답게 하겠지. 많이 그렇게 못한다? 후보난지한 저기 물개 조련사로 이제 직업 바꾸는 거지. 와, 기대된다. 얼마나 예쁘게 해놨을까? 어, 그래. 씩씩하게 렛츠고. 네. 이것이 PPT. 이 3번 비트를 들었을 때, 언뜻 들었을 때 생각난 스토리로는 평소에 자주 가는 바에 열었대와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현남, 이제 전 여친과 전 여친의 현남친이 같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재미도 없고, 이제 비스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게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 토 나오는지 알았지. 이거는 진짜 묽게, 묽게 찾으러 갈 뻔했어요. 네, 이상 에이블 PPT 발표 마치겠습니다. 좋아, 와, 와. 이거보다 재미 없으면 정말 문제 있는 거야, 당연히. 호미 갑시다. 고고. 얼마나 또 이상하게 해왔을까, 뭐 어떻게. 출상우고, 출상우고. 기대도 안 된다, 인마. 아, 저 좋아요. 전 그림도 그렸어요. 네, 출상우는, 출상우는. 아, 선생님보다 못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당연하죠. 오 마이 갓. 대형. 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대형. 네, 일단 저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 의견을 많이 썼는데 1번 비트는, 2번 비트는, 3번 비트는 오타 장난 아니다. 블리더 바스터드가 해줬어, 이거 쓰는 거? 제 키보드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뮤비에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혹시 3살이세요? 이게 마우스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연필 머리카락에 묶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고요. 이게 바고요. 이게 컵이에요. 이게 노 팀장님을 그린 건데 제가 이게 저라고요? 아, 네. 본인이시고 제 미모 여성분에게 이렇게 주파를 보낸 어머, 저것만 봐서는 좀 본인 것보다 재밌었으니까 일단은 별 사람? 대표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쳐봤는데 아니, 저 무슨 말이 노 팀장이 해고 건의 건이라고 건의 건, 오케이. 말이 안 됩니다. 여기 그림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뭔데요, 저게? 이제 밥을 축내는 벌레들을 표현했고요. 저 화살표는 이제 나락. 저 화살표는 이제 나락을 표현한 건데 저의 메인은 뭐 이거라고 봐도 도망할 것 같습니다. 노 팀장 어떻게 된 거야? 아닙니다. 저는 절대 유튜브 안 봤고요. 일만 했습니다. 허구한 날 말도 안 닿는 이 팀 팀 이상, 제 P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 팀장 한 번 더 멋있는 퀄리티로 한 번 보여줘봐. 진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네, APR 거미의 얼굴 우리 대표님이 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APR 거미 단체고 제 파란 놈의 새끼 저거. 시작할게요. 네, 거기 테마. 테마 무엇이냐. 테마는 라운지방을 갑니다. 라운지방. 몇몇씩 표절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맞습니까? 제가 말하지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회사 대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노 팀장 좋게 본 게 좀 실수였나 봐. 아닙니다, 대표님.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를 만날 수도 있고 회사 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라운지 한 구석에서 이런 거 춤을 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고됩니까? 우리 애빠 액겸이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이 존나 안 좋으면 전내수에 만날 수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고 싶은 말들을 가사에 녹여보는 것이 어떨까. 네. 이상 팀장 문유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란 하자 일어서서 이 자리에서 할 거지. 네, 좋습니다. 그럼 사재기 열로. 네. 야, 가실게요. 렛츠고. 저거 치즈 아니면 레고 머리가 머리 이렇게 쥐 같은 거에 파먹힌 거야. 저의 AP 알케미 로고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찾았는데 한 80%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현아 똑같은데요? 왜 누가 고용했어? 대표님께서 고용하셨습니다. 맞지. 왜 보물 주제로 써야 하냐면 봄이 계속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 짧아지고 있어? 체감상 정말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30 몇 년 살았는데 똑같더라고. 발매 플랜은 이렇게 돼요. 근데 혹시 최종 확률이 어떻게 되세요?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데. 저희는 혁신적인 힙합 레이블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있듯 아스텍 문명 사람들도 우고 가겠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씩씩하네요. 되게 짜임새가 좋네요, 나름. 아, 그럼요. 최종 학력은... 아, 중학교는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 래퍼라서.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끝났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촉토해, 촉토해. 좋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송아 한번 가볼까? 그, 시작할게요. 네, 하세요, 하세요. 일단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PPT를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동안 뭐하고서 한 거야? 제 생각에서는 더 거창했는데 이렇게밖에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상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봐주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떡꼬치를 주제로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의 꼬치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 뚫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래서 사실 진정하세요. 네. 뮤직비디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떡꼬치인데요. 하나, 한 명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다미니 언니가 먹고 이렇게 세상을 봐요. 그러면 다른 이제 세상이 있어요. 다른 거 먹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먹은 거 같아요. 다른 거 먹은 거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좀 스멜이 좀 메진 머시움 맛. 저희 좀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아 진짜로. 한결을 보고 가주세요. 저 떡꼬치 저 내 아이디어 아니야? 이거 얼마 전에 했을 때 그거 같은데 마치 많은 거 같아요. 떡꼬치 같이 이렇게 나열해서 어쩌쩌쩌 하는구나. 제가 좀 발전시켜봤어요. 이게 발전. 아니 이건 잘못 넣었어요. 이거 실수로 넣었다고? 잘못 써졌어요. 제법 이분 잡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나?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치리네요. 치리네요. 치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똥을 봤을 때 개똥, 고양이 똥, 지똥, 비둘기 똥 뭐가 더 나쁜지 모를 수 없잖아. 이번 PPT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똥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고요. 네. 이보다 더 수준이 낮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현타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오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고르기 어려운데? 아니요 고르기 어렵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저는 제안서도 있고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기 때문에 제 거는 상상해서 더 멋져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긴 한데 아니 그거 할까요? 우리 학부모 방식으로 머리 숙이고 손들어, 손들어.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유나가 1, 호미가 2, 현승 3, 4, 5, 2, 소. 자 1 손들어. 오케이 2 손들어. 3 손들어. 4 손들어. 5 손들어. 오케이. 다 0점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 오케이. 그럼 다시 한다 이번에. 자기를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이에요. 자 노윤아 손들어. 호미 손들어. 현미 손들어. 현미 손들어. 다민 손들어. 이소 손들어. 그렇다면은 호미, 유나, 현승 일어서주세요 자리에서. 아예 일어나주세요. 세 명이 일단은 동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아야 돼 또. 자기 뽑으면 안 되고 이 세 명 중에 골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대 1이네. 저예요? 네. 좋아요! 노 팀장! 노 팀장! 노 팀장!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주제로 해서 노래를 만들고 뮤비도 잘 찍읍시다. 화이팅! 하나 둘 셋 노래를 만들고 예외 일아일 범위 furry 당면을 노는 Odds 잃은 할 CHR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